변형 헤어스타일입니다. 이렇게 양쪽 다른걸요 조금 꼬아서 꼬아서 이렇게 해서 조금 귀여운 스타일의 올림머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뭐... 이 머리를... 철권은 아니고 버파 버파의 파에이었나? 그 캐릭터 머리 같은 머리를 만들 수도 있겠구요.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버릴 수도 있구요. 이런식으로 일단 이렇게 한번 따라놓거나 하면은 다양한 오레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편합니다. 물론 뭐 양갈래 자체에 발랄함도 있지만 나이가 나이니만큼 자중해서라지만 이런 스타일 좋아하기 때문에요. 오레인지 했을때는 이런식으로 올림머리도 가능하다는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. 오늘의 헤어스타일 루그입니다. 오늘의 헤어스타일 루그입니다. 계속... imageryрыeny 루그 vergСпасибо